이거 좀 거리가 걸리긴 하네, 근데 거리 좀 필요해요, 지금 갑자기 풀기 있어요 이걸로 보면 되는 건가? 아, 그렇군요 머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봐봐 저도 뭐 해볼게 자 우리 왜 왔냐 왜 왔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왜 왔죠 지민 씨? 파마를 한 지민 씨? 저희요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왔죠 파마가 되게 나왔네 네? 파마가 끝에 남았어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일 첫 파마예요 저희 왜 왔냐 저희가 한국의 명절 정월 대보름이 5일 전이었습니다 2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정월 대보름 뭐 해외에 계신 외국 아미언어로도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정월 대보름의 명절이 있어서 좀 늦었지만 그럭 깨기입니다 그럭 깨기라는 게 있어요 원래 저기 그럭 깨보셨어요? 그럭? 그럭 저 옛날에 깨봤던 거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대보름에 뭐 못 잖아요 뭐 호두 깨서 그런 거 해봤던 거 같은데 약을 많이 먹고 밤 호두 견과류 뭐 이런 것들 정월 대보름 날 이른 아침에 한 해 동안의 각종 부스러움을 개받았다고 이를 든든하게 하려는 뜻으로 날 밤 호두 분엘 잣든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물어 버리는 그런 그런 모습 조준쉐드는 그 약간 이게 대회 같은 느낌으로 방을 추려야 할 때 아 그래요? 이 안 좋은 연관을 모아가지고 그러다 사고 마이너스 같은데 약간 동네에 대회 이런 건가? 아니 몰라 그 대회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와서 이 모든 가족들이 와가지고 다 호두 이기로 깨기 이렇게 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딱 깨물면서 그 약간 액대로 하는 거죠 약간 이렇게 딱 액대로 해서 그렇죠 그렇죠 부스러움 안 나게 해 줍소사 옛날에는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그런 게 많았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 부름 깨기가 그런 의미인지는 부스러움 깨기 아닌가요? 부스러움 깨기의 줄임말 아닌가? 쓰게 와야지 무금이 된 거지 그렇죠 말 그대로 진짜 액 때문에 그래서 모름날 아침에 식구 각자가 이것을 어금니로 힘주어 단번에 깨물면서 부럼 깨물자 혹은 올 한해 부사태평하고 부스러움 안 나게 해 주소서라는 주언이나 추거서를 함께 외운다고 합니다 네 그 저기 해외에 계신 아미 여러분들도 저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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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사실 5일 전이지만 음력 1월 15일이에요 음력 1월 15일 음력 1월 15일 그래서 2월 15일인데 그 음력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음력이라는 게 있어요 음력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전 잘 몰라요 원래 이제 그 동양에서 새던 날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맞춰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걸 보고 계신 해외 아미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집에 호두가 있으면 호두 한번 워넛 깨보도록 합시다 저 워낙 어릴 적에만 해봐가지고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거 사실 사실 이거였지 사실 이거였지 아아아 아 맞아 이걸로 했지 사실 이거였지 어릴 때 저 이거 밟아서 깼었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제 바닥에 호두 두고 망치로 그래 아버지가 항상 그 조그마한 솜망치 요거를 이제 빡 하다가 놓치면 책상에 뭐 생기고 밑에 수건 깔아놓고 이렇게 하잖아 맞아맞아 아 맞아 수건 깔고 했으니까 그치에 담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수건 위에 신문지 같은 거 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처음 봤어요 그냥 갈아버렸는데 호두를 얼마나 깨먹어볼까 살면서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발명을 한 거는 호두를 까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이게 호두에 진짜 진심인 사람이 많은데 미국에서 월넛 그러니까 호두가 영어로 월넛인데 그게 엄청 호두나무가 엄청 유명하고 목재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호두나무입니다 진짜요? 네 진짜로 호두나무가 엄청 이제 고급 이제 그런 거로 많이 쓰이는데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진짜요 바뀐 거만 되게 의심스럽게 쳐다보네 월넛 많이 쓰지 월넛 제네리카 월넛 유명해요 네 그럼 깨볼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깨먹으면 되는 건가? 오 아니 근데 확실히 그건 있대 깨먹는 거랑 향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렛대 원리네 자 이거 뭐? 그럼 깨물자 뭐 그런 말을 했었나? 그런 말을 하네 그럼 그럼 깨물자 그럼 깨물자 부럽지? 해보시죠 아플 거 다 아팠잖아 이제 그렇지 두 점이 뭐 있나? 그럼요 맹량도 떼고 자 코로나 됐지요 코로나 깨물자 야 야 너 내가 역시 맹장 아플 거라고 엄마 껍질 먹은 거 같아 아프더라 네 저 이제 회복 다 했습니다 이제 다시 운동 시작하고 너 회복 다 한 거 같은데 이때 전부터 운동도 다시 하고 있으니까 그래 약 잘 먹어야 돼 약이요? 약 안 주지? 나 볼 때 네 내가 역시 망스럽게 먹으려고 한 냉정 한 냉정 줬잖아 아니 안 줬다고? 네 이거 바르는 거 약 어? 왜 안 줬지? 염증이 따로 없었나 봐요 왜? 응 난 나는 수술 잘못됐어 나는 그때 응 나는 또 고름 차가서 고름 때려봤잖아 응 나는 무서워 아니 갑자기 옆에서 맹장 토크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맹장 걸려본 사람 많아 이쪽 계신 분들이 이제 맹장 유경험자 için 다시 빨리 더 빨려 빨대 저는 이제 미맹이라고 아직 경험이 없는 아니 투하할 때 그러면 힘드니까 빨대 아니 그거 자천에서 뗄 수 있어요 저 지금 뗄게요 뭐 안 knob 그러니까 그걸 떼주겠느냐고 안 knob 안 떠져 아니 평생 안 그런 사람도 있긴 있다네 안 걸려 염증 생기면 약간 이게 로또 같은 거구나? 몸이 좀 안 좋아지 그러면 몸이 염증 수치가 올라가잖아 그때 생기나 봐 나도 사실 왜 걸리는지 모르겠네 그게 근데 사실 뭔가 워닝이 정확하게 규명된 건 아니잖아요 왜 이게 왜 발송이 돼? 그게 그게 왜 남아 있는지도 모르잖아 충수가 왜 있는지도 모른다잖아 그게 원래 쓸모없다며요 퇴화기간이래 약간 꼬리뼈 같은 거지 뭐 꼬리뼈? 약과도 먹었었나? 약과 많이 먹었잖아 약과 먹었죠 예전에 이거 작은 거 하나만 이렇게 부지해가지고 쌀이 크잖아 200원이래 미니 약과 아니 그게 제사 옛날 어렸을 때 요즘 안 지내지만 제사 옛날에 지내면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빨리 끝나길 기다렸어요 이거 하나 집어먹고 싶어서 이런 거랑 제크 같은 거 올려놓지 않았어요? 제크 크라운 사운드 이런 거 같이 우리는 과정 안 올려 맞아요 아니 뭐 뭐 뭐 했었어요? 정월 내부름 오면은 아니 이제 그 설 경험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아니 뭐 뭐 몰라 우리 부모님 좀 많이 해 그래서 봉지 때도 뭐 꼭 팥죽 먹었고 뭐 그냥 항상 그런 거 어렸을 때 팥죽성 생각난다 뭐 이런 것들 막 엄청 팥죽성 생각난다 팥죽성 무슨 얘기를 잘 하시네 팥죽팥죽 그 진짜 우리만 알걸? 알 90년대 생들은 다 안다 팥죽성 자 90년대 생 알겠지 네 어렸을 때 팥죽 안 좋아했었는데 아니 근황 후식기 근황 때 뭐 하셨어요 여러분 맹장형 걸리신 건 제가 알고 그거 말고 또 뭐 하셨는지 나 뭐 했지? 뭘 봐 나 작업하고 했던 거 같은데 작업? 나 스테이 올라오고 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들어봤고 뭔가 팬분들이 궁금해서 약간 나 사실 이런 거 했다 작업 때 아니 작업일 그 시기 때 그 휴식 때 희정 뭐 안 했어요 마신 거 먹고 쉬었던 거 같아요 쉬었어요? 네 레슨 봤고 레슨? 네 무슨 레슨? 정국이 춤 레슨 봤잖아 저 보컬 레슨 봤어 네 보컬 레슨? 네 영어 레슨 좀 봐주지나 영어 레슨? 영어 레슨? 나도 뭔가 받아야 될 거 같은데 레슨? 나 운전 영어 레슨 떠나야 돼 아니 지금 생애 첫 파마라면서요 네 지금 생애 첫 파마를 했답니다 우리 지민 씨가 머리 너무 길어서 지금 라면발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한테 또 이쁨 받고 싶어서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테니스 잘 칠 것 같아요 테니스요?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엄청 올라오는데 댓글이 엄청 올라오는데 지민이 이 글을 보셨다면 소원 들어주세요 뭘 세우고 싶으신가 봐 넌 우리가 당신의 근육을 볼 때 흥분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 거 같은데 안 보이시 거 같은데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마세요 컨셉으로 하면 탈의를 할 거라는 소원이 있던데 탈의? 탈의는 이제 운동할 때 제발 살아있어 나라고 형 노래 제목을 코로나 뭐 코로나 걸렸을 때 뭐 많이 아프셨어요? 조용 씨? 아프진 않았는데 배가 아프고 병원 가서 떼고 아 맞다 쟤는 근데 열이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얘는 너 불쌍한 게 같이 올리냐 아니 근데 원래 맹주약 걸려도 열 올라가 나 그때 열 40%까지 올라갔었잖아 아 그래요? 그 염증 때문에 그랬어 그건 너가 무중상인데 그게 아파서 올라간 거 아닐까? 나 그때 일본에서 막 실려갔었잖아 열 올라가서 지금 콘서트회가 엄청 많아요 형 웃으면서 실려갔지 콘서트 갈 수 있게 약간 뭔가 포도알을 쟁취할 수 있게 뭐 하다가 제가 지금 2년 과연 잠깐만 이거 날짜 안 나왔어요? 날짜 나왔나? 안 나왔대? 나왔어요? 나왔어? 3월 9일 9일? 얘기했대? 아니 3월 10일에 10일인데 아니 형 생일 나왔네? 아 씨 아프다 아 개 탔네 도와줘 마셨어 내가 아 개 탔어 2년 반 만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 파이널 퍼스트 이후로 2년 한 5개월 만에 하는 건데 아 저 솔직히 좀 설레요 엄청 아 막 떨려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솔직히 풀 컨디션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태가 그렇지만 그러면치면서도 지금 거의 2년 하고 이제 한 4개월 네 진짜 함성 못 찢는다고? 네 근데 이제 열기는 이제 또 소리반으로 또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짓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박수랑 이제 클래퍼 이런 거 되는 거 이제 들어간데 몸짓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침동으로 쳐?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네요 기립이 되나요? 기립? 아니 뭐 이거... 기립 안 되고 진짜? 약간 하계의 스타트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린 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눈이라도 좀 마주치고 싶어서 아니 뭐 바라클라바 같은 거 하지는 않을 거잖아 바라클라바가 뭐예요? 유숙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복면 같은 거 쓰고 알지 그렇죠 그렇죠 맑도 나 이건 너무 밝혀 거리 두고 그건 너무 비엽적이다 상원은 좀 쉽겠다 상원? 쌀쌀하게 풀렸다가 다시 오기 시작할 때쯤인 것 같아요 고생치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오시는 게 숙여서지 못하고 미세원 장난하겠다 소리를 또 못 찌르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쌀쌀쌀 지금 이제 한 달 한 달 좀 안 남았죠 지금 20, 20인데 지금 이제 3주 2월은 또 짧잖아 이번 2월쯤 짧나? 그럼 이 날인지 모르겠는데 그 3주 남았습니다, 3주 얼마 안 남았지, 이제 이제 저기 태영이 복귀하면 다시 이제 태영 씨가 아직 복귀를 못 했어요 네 네 안 끝나다니 형님? 이제 거의 바빠질 거야 아마 어제 어제 제가이랑 거의 한 2시간이 영통하고 그래? 진짜 심심한 것 같다 뭐래? 잘 지내냐?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톡방에서는 보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뭐 하든지? 그냥 있던 거 서로 영통하고 뭘 하겠냐? 영통하면서 작업을 한다든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서로 톡거리 해갖고 아, 서로 톡거리 하고? 그냥 영통하게 해갖고 아, 볼망하게 했는데 아, 네 진짜 우리 아프지만 알죠, 올해는 우리 부러움도 깼었으니까 내가 작년에 부러움을 안 깼서 아팠던 거 그러니까 올해 부러움을 확실하게 지금 다 부셔버렸기 때문에 예 진짜 오랜만에 봐서 그리고 우리 아플 거 다 아팠어요 액 때문에 했잖아요? 지금 뭐 냉장에 뭐 코로나에 이미 화려하게 이미 한 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뭐 뭐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안심하고 아, 그렇죠 네 돌파 감염자라고 하더라고요 머리 거의 네, 더 길었는데 내가 좀 잘랐어요 이제 조항간 좀 자른 거야 조항간 약간 특혜인데요 원래 좀 더 길었는데 좀 잘랐어 아니, 이제 나도 돌파하지만 우리 셋 다 돌파잖아 그렇지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은 뭐 이제서야 얘기하지만은 그때 미국 갔다 온 일행이 이제 저 포함 4명이었는데 저만 걸렸어요 네 근데 밥 먹고 같이 잠도 같이 자고 뭐 화장실은 따로 갔지만은 뭐 그러니까 화장실 밖에 없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동선이 다른데 근데 어디서 나만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도 같이 타고 왔는데 비행기에서 걸렸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비행기에서도 없잖아 했는데 어디서 걸렸을까 그래서 근데 전파력이 너무 세서 아무튼 스치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난 우리는 슈퍽 우리는 슈퍽 인스타 인스타를 알려달라고 지민 씨 인스타를 하세요 네 근데 인스타 제가 호빈이 진짜 잘하더라 호빈은 호빈은 컨셉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고 꾸미는 거 피드를 꾸미는다고 그렇죠 피드 그 데코레이션 구석이 형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올려서 인스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설정이 있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지금 막 사진 올릴 때 뭐 한 칸씩 건너뛰고 이런 거 아니 뭐 하얀색 뭐 폴라로이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자기가 폴라를 찍는 거잖아 폴라로이드를 찍어서 폴라로이드로 올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게 화면 걔가 화면 이 겉에를 크롭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안 올리고 이렇게만 근데 아마 그런 기능이 있을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걔가 나오다 훨씬 인잘하리라 그래도 하루종일 인스타그램 많이 봤어 근데 후회하더라고요 호빈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폴라로이드로 시작해서 계속 찍어야 된다고 무슨 아니 그럼 이제 안 찍으면 되지 이제 시작하는 것도 반응이 바로 와 뭐 하면 아니 좋아요 머신이라고 이제 저희 사회에서 별명이 이제 좋아요 내가 좀 액셈하지 않나 좋아요를 AI 기능으로 아마 누르고 있는 거 같아요 이제 호비가 프로그래밍을 배워가지고 멤버들 인스타 게시물이 올라가면 바로 좋아요가 눌러지는 코딩을 배웠나? 아마 코딩을 배우잖아 윤경 건 보면 다 약간 이런 느낌이던데 윤경 건 약간 재밌어 약간 그리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나 좀 힘들어 솔직히 세 군데 다 세 군데 원래 다 올리려고 했거든? 트위터 위버스, 인스타그램인데 저는 만약에 사진이 없어 진짜 사진 없죠 사진 찍어놓은 사진이 없으니까 사진 안 찍으니까 응 진짜 안 찍지 셀카도 야 그 올리려고 찍는 거 있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구분을 좀 할 거 같아요 이제 앞으로 무대에서 하는 그런 트위 뭔가 이제 셀카나 뭔가 이제 비하인드나 이런 거는 이제 트위터 쪽에 올릴 거 같고 위버스랑 나눠서 트위터 쪽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렇죠 이렇게 좀 친밀하게 하고 싶을 때는 또 이제 위버스 가서 이제 좀 이렇게 털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는 약간 이제 좀 그냥 그냥 개인적인 되게 그냥 뭔가 저 이런 거 사가요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나 인스타그램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잘 못하는 거 감사하고 진이 형 딱 웃기게 잘하더만 진이 형은 진이 형은 일단 태생이 웃기잖아요 그 형은 뭔가 그 재능이잖아 재능이 확실히 깨 먹으니까 맛있긴 하다 저런 저런 파는 거 말고 또 느낌이 다르네 이런 뭔가 감성이 있어 어릴 적 재난하네 이게 다 애군이에요 지금 이제 다 먹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왜 호두를 먹었을까 이게 뇌의 모습과 비슷해서 그런 거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맨날 하던 얘기가 호두가 인간의 뇌랑 비슷해서 이걸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고 알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비슷하게 생겼잖아 처음 들어봤어 그냥 우리 아버지 한 적으로 마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호두를 좋아하셔서 그냥 저거 먹이려고 다이어트 할 때 진짜 맛있어 다이어트 많이 먹지 진짜 맛있어 예전 어르신들 특 항상 두 개 비트고 생기면서 맞아 맞아 뭔가 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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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캤어요 손이 아파 맞아 맞아 이거 왜 하는데 약간 좀 시원해 그게 약간 약간 재밌어서 하는 건가? 왜 멋있습니까? 저의 안경을 걸렸어요 저의 안경이 아끔데 멋있는데 멋있는데 나 놀랬어 막 깼는데 왜 깼는데 사과 사과 갖다 줘 사과 왜 깼지 옛날에 스피너잭 기억나요? 오 이게 되네 오 이게 좀 물러 우리가 어릴 적에 보던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약간 좀 깨 먹는 호두인 것 같아 나도 이게 왜 됐지 싶더라 강해요 여러분 방탄소년단 강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걸로 깰 수 있는데 이걸로 깰 수 있어요 딱방으로 계속 호두 깨는 걸 보여주고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아니 이건 깨지겠다 이거 말고 지건 되고 진짜 단단한 것들이 있잖아 진짜 단단한 것들이 있잖아 치면은 깨지는데 손이 안 넘어 근데 그거는 그리고 단단한 거 약간 요거랑 색이 좀 달라 진짜 진해 진짜 진해 이거 이건 내가 봤을 때 수입인 것 같아 크게 더 좀 생긴 좀 줘봐 봐 좀 줘봐 봐 여러분 수입인 것 같아 이거 좀 작세 작고 원산 미국이야 근데 이게 한국 거는 진짜 단단해 근데 한국 돌이 진짜 단단한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래서 건축물이 그 석조가 석탉 석탉 우리 막 보면 어릴 적에 석탉 같은 거 진짜 화강아 우리나라 화강아 깨는데 그거 대단한 거래 보인다 대단한 거죠 오이 진짜 단단해가지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호두 단단하다고 저도 얼마 전에 경기축 와서 형님도 단단하잖아요 형도 단단하지 마음도 단단하고 나의 두개골이 단단하겠네 형 단단하지 단단하지 방탄 단단하지 아 근데 진짜 이제 이제쯤 슬 연습하고 그러면 체력도 좀 관리하고 해야 돼 네 그래서 서킷 시작해야 돼 그래서 나 너 했다가 너 EMOM인가 그거 했다가 너 토할 뻔 했다며 EMOM이 뭐지? 뭔지 몰라 나랑 내가 하는 그 말을 했다가 아니 그거를 웨이트를 다 하고 그걸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진짜 나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살 잘 빠지더라 와 그거 진짜 너무 힘들더라 20초 쉬고 살이라고 20초 쉬고 와 너무 힘들더라 근데 살도 많이 쪄가지고 살도 좀 빼고 해야 돼 저도요 연습하면 좀 빠질 거예요 연습하고 연습하고 끝나고 서킷 돌고 이렇게 해도 해야 될 거 같아요 해야지 좀 뛰고 해야지 지금 반성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그래도 좀 최근에 계속 음식을 좀 조절하긴 했는데 저도 먹고 다 먹고 운동도 운동도 해도 그냥 똑같아요 먹고 다 먹어서 지금 몇 회냐? 저희 지금 이제 76 정도 76 회로요? 거의 63 63 63 63 제가 충격적인 거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진영이 61kg 61kg 61kg래요 근데 키가 저랑 거의 한 2cm 차이 나나? 1.5cm 차이 진짜 달라 그 형이 저랑 똑같아 그 형 운동 좀 해야 돼 근데 그 형은 너무 신기한 게 어깨가 프레임이 이렇잖아요 맞아 근데 61kg예요 세상에 진짜 공공평하나니까 그 형이 체지방이 진짜 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쩐지 밥을 안 먹잖아 이게 뼈도 잘생긴 게 이게 타고나야 돼 이게 컴퓨터 할 수 있잖아 게임한다고 밥을 안 먹는다 요새 쟤 그렇게 많이 하네 모르겠어 야 언제 그 아니 자기가 그룹 따라서 밥 먹는다고 게임 안 한다고 아니 게임한다고 밥 안 먹잖아 근데 집에 있으면 저는 게임을 하면 오히려 더 약간 라면 같은 거 먹게 될 거 같은데 그렇지가 않나 봐 게임은 진짜 우리 전에 라면 먹고 왔는데 무슨 라면? 얘기 못하네 죄송합니다 무슨 마실 라면 먹겠죠? 스탑! 나도 먹는다 마실 라면 먹겠죠? 난 원래 한국에서 라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되게 오랜만에 먹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라면 한국에 있으면 저는 컵라면은 안 먹고 이제 끓이는 거 그래 그것도 그래야지 이 밤도 내가 봤을 때 한국밤이 아니야 이거 크잖아 원래 한국밤 아저씨가 다 이만하잖아 근데 그 한 옆에 이제 한 저기 한 70살 그 얘기에 옛날에 조선 땅에는 이게 크다 한국밤이 좋아 이런 느낌 우주 나는 다 먹었다 약간 저도 아까 지금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입맛이 확 그냥 이거 그거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냐 입에 들어간다 이거 그거잖아요 강냉이 튀김 아닌데 이거 뭐 있는데 부스럼 맛 나게 해줘서 그거 맛있는 거 부스럼이 그 피부 그거 아니야? 그치? 부스럼 피부에 부스럼이 올라온다고 그렇게 별로 유익하지는 않은 V앱이었던 거 같긴 한데 한국에는 이런 왜요? 이런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월대보름 인사도 한번 드리고 정월대보름이니까 올해는 이제 같이 부스럼을 싹 브레이킹하는 거 설 이후에 맞는 저희 지금 V앱 엄청 오랜만이에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잘 셌지 인사 좀 늘고 이제 술을 이제 좀 적응해서 V앱도 좀 자주 하고 이제 무게 해야죠 이제 무게 해야죠 셌잖아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주 하고 제이홉의 이제 V앱으로 시작해서 맞아 쫙쫙 밀어보려고 합니다 제이홉, 제이홉 왜 이렇게 갑자기 어색하지? 제이홉이라는 게 꼭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어서 좀 더 어색한 거 같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이분들은 이렇게 얼굴을 수 있어서 너무 좋대 그러니까요 자주자주는 보여드릴 걸 저희가 나빴습니다 손 안 보인 거 보이세요? 살 쪄가지고? 머리에 영향이 있는 거 같아요 아니야 물이 좀 많이 부어있기도 해 살 많이 쪘지 사실 뱉습니다 사실 좀 반성 좀 하고 커팅 좀 하고 하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딱 마주할 때는 이제 또 그래가지고 싹 그래서 싹 그래서 싹 다 하지 사실 3초면 충분해 충분해야지 5kg도 빼지 지민 너무 좋아 좋아 좋죠 지민 진짜 좋은 거 같아 많이 좋지 괜찮죠? 나쁘지 않지 진짜 괜찮지? 준수하지 괜찮지? 좋지 정말 외국어 너무 알아서 영어 공부하셨잖아요 이거 좀 읽어주세요 내리미가 굉장히 많네요 지민아 건들면 안 내려간다고 알고 있어요? 지민 제가 의자에서 넘어지려는데요 또 아미아라 못하니까 뭔가 약간 몽개그를 보고 싶으신 독특한 취향이신 거 같아 오늘은 무슨 조합일까요? 이게 뭔가 딱 조합이라고 오빠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저거 좀 해주세요 6학년 올라가는데 6학년? 6학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아마 층수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6학년쯤 가면 이제 약간 뭔가 6층에 있었어 나 고학년이야 이런 게 있었거든요 바로 그거를 이제 살리셔서 6학년 저만 한 번 해주시죠 형님 13살이에요 형님 13살이에요 형님 6학년 때 26학년이 Z3 때 끝일 거 같은데 거의 6학년이 몇 년생이에요? 13살이니까 13살이니까 빼기 16에서 자 정확하게 2010년생입니다 2010년 저희가 바로 강남에 제가 바로 강남에 연생하러 왔을 때입니다 6학년 확 화이팅 하세요 저는 제 친구들이랑 지목해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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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제 중학교 가기 존재니까 뭐 떨리겠다 떨리지 근데 학교를 요즘 잘 못 나가지 않나 그러니까 안 됐어 때문에 6학년은 마지막 자유로 근데 그건 이제 중학생들의 순진한 생각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습생 하면서 거의 2교시 듣고 조퇴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게 사회생활이 그렇게 쉬울 줄 알아요? 수능이 왜? 중요하다 수능 중요하지 길을 줄여놔요? 길을 줄여놔요? 길을 줄여놔요? 왜 길을 줄여놔요? 원래 윤기 형 그런 거 잘하잖아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그 각 나라로 와달라는 분들 Say hello in the Asia 자 근데 진짜 좀 투어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투어하고 싶다 2022년도 또 목표나 버킷리스트가 혹시 있으신지 있으세요? 형님은요? 이제 2022년도니까 이제 한 번 넘어져도 두 번 일어난다 아 진짜 너무 부장님 같다 스스로 되게 좀 떨어지는데 22년 22년도에는 아 제 목표라 그냥 뭐 열심히 인사드리는 게 목표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너무 너무 못 봤어 진짜 좀 심한 거 같아 아니 이게 이런 적이 없으니까 없죠 그래서 그냥 뭐 자주 인사드리고 건강하게 잘해야죠 네 나 진짜 올해 공연 좀 많이 하고 싶다 공연 사실 재작년부터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올해는 꼭 이루어진 일에 네 작년에는 또 지민 오빠 아따맘마 동둥이 같다 약간 옷도 약간 비슷한 거 같아 저런 거 비슷하고 낯소로 돼가지고 동둥이 표정이잖아요 눈 이따맘나잖아요 동둥이도 동둥이 우리 형 아니에요? 우리보다? 동둥이 동둥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 2022년에는 아쿠시 말고 진짜 공연도 많이 하고 좀 전 세계에 방방 먹고 좀 갔으면 좋겠네요 몸이 되게 예뻐지고 싶다 충분해요 충분해요? 운동해야지 오늘은 어떻게 더 예뻐지라 그래요 그래서 좀 괜찮은 몸 상태를 만드는 게 가끔 전시를 가면 당신을 그린 작품들을 많이 봐요 제가 그래요? 저를요? 그러니까 젊은 화가분들인 것 같은데 블랙서왕 같은 거 하는 약간 이렇게 화이트 팍 팍 싹 이런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전시나의 몸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다면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더 좋은 몸 만들어서 와야죠 운동해야죠 운동 운동해야죠 운동 전도자 네 운동하고 계세요? 하고 있지 저 그 저 전담을 해주시는 분이 네 태형이랑 그 한천일 밀접이 돼가지고 걸리지는 안 해줬는데 리얼? 네 지금 격리하고 계시구나 아니 격리하니까 격리 끝났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밀접 접속장은 격리가 줄자 이제 아마 맞고 접종 끝났으면 아마 격리 하루 뭐 이렇게 될 거예요 3차까지 끝났으면 이미 먹었는데 거의 끝나는 시점이긴 하지 이제 좀 못하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운동하십시오 아니 방역수칙이 매일 바뀌니까 매일 업데이트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아니 뭐 어쨌든 저희가 뭐 많은 것들을 사실 얘기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일단 당랑하고 있는 한 콘서트부터 잘 끝내고 또 이제 다른 것들이 또 공개가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에 해답을 해서 저희 오늘 어떻게 할 겁니다? 이랬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것은 순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약간 뭐 어 서프라이즈 해야 되고 뭐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우리 저기 3월에 얼마나 뭐 이제 보고 싶었던 그 마음 그대로 네 박수를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형 아 근데 진짜 좀 아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아 그게 사실 진짜 처음에 얘기해야겠다 아 근데 그 관객수 진짜 너무 많은 너무 사실 황송하지만 아 그거 누구 코에 붙여서 다 오셔야 되는데 진짜 그게 제일 안타까워 이걸 다 직접 보셔야 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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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인원은 안 나가는 거지? 아 제가 알죠 지금 나갔어요 지금도 계속 뭔가 아주 계속 매일 매일 맞추고 있어 확정 아 기타치로 사자 기타치로 사고 싶다 사실 5만 명 하고 싶어요 제발 미국에서 5만 명 하고 안고 계시는 적게 하면은 이거는 너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입이 안 움직이셨어 그래서 형이 한 게 아니라 이거 5만 명 하고 계세요 아니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그 다른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막 진짜 못하고 이런 거 맞아요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막 다른 분들 공연하시는 거 네 저희 회사 뮤지스트 선배님들 공연하시는 거 막 이렇게 수칙 지키셔서 막 박수로 막 하시고 그 왜 우리도 그거 봤잖아요 그 소리 지르지 말고 뭐지? 박수 쳐 다같이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 저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Make some hands 준비하세요 아무튼 우리 열심히 준비 한번 해봅시다 네 어쨌든 근데 정말 농담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또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꺾이지 않잖아요 꺾이지 않고 몇 분이 계실 순간에 또 이 라이브로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뭐 항상 다 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으니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제 좀 더 자주 오고 네 그래요 이제 오늘 거시기 해야죠 저 끝나고 바로 운동하려고요 네 저도 오늘 운동을 할 겁니다 네 자 이제 뭐 올해 덕담 한 번씩 해가지고 이제 정을 내보름 뭐 늘 정을 내보름이니까 덕담 한 번씩 하고 서로 그냥 이렇게 저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지민이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지 덕담을 잘 모르시죠 형님 얘 뭐 앞을 때로 아팠으니까 그렇죠 우리 셋은 이제 앞을 때로 아팠으니까 우리 셋은 지금 네 이제 우리는 슈퍼 학생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격리 20일 경험자를 지금 응 응 응 그러니까 우리 우리 진짜 건강하게 공습 준비 한 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지민이는 네 다 한 번 해주시고 다 같이 방탄하게 우리 멤버들 아프지 말라는 얘기밖에 그러니까요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뭐든 좀 받아들이는 것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오늘은 오늘은 양화되게 한 번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도 하나가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습니다 뭐 진짜 그냥 아프지 말고 저희가 잘 준비해서 진짜 오랫동안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 오늘 오늘 하나의 멤버들은 이제 2년 동안 충분히 다 같이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싹 날아갈 수 있는 한 해 그렇게 기원하면서 파이팅 한 번 해봅시다 아미분들은 딱 기다리십시오 자 우리 딱 기다리십시오 건강하게 근데 저는 대보름이니까 네 우리 이제 브롬 깨물자 원래 브롬 깨물자 앙 이런 거 아니었나? 내가 알기로 그런 거에요 브롬 깨물자 앙 이런 거라고요? 괜찮은데? 오케이 내가 알기로 브롬 깨물자 앙 몰라 우리 지역에선 그랬었어 이거 하나씩 틀고 지민씨 그래도 아니 아니 그걸 먹을 때 하는 거예요 먹을 때 하는 거예요 네 깨줄 테니까 브롬 깨물자 앙 나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브롬 깨물자 앙 이러고 마무리 딱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로 할게요 일단 이게 달달한 게 좋아서 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캡처 타임을 위해 한 번 하트 싹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나는 나는 브롬 깨물 테니 너네는 하트를 했어 아 그럼 우리 둘이 하면 돼 우리는 딱 하면 돼 난 이걸로 난 달달한 게 좋아 보여줘 봐봐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드 뭐야 오드 뭐야 오드 뭐야 오드 뭐야 오드 뭐야 캡처 타임 하트 미션 같네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오드 하트가 이게 바로 운명이란 거예요 여러분 나 이러고 있을게 갑시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준비 됐어요? 준비 됐어요 야 브롬 깨물자 앙 하나 둘 셋 브롬 깨물자 앙 야 생각해볼까? 눌러요 나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어?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끝점으로 가져갈게요 그래 아니다 언제 너무 가깝나? 아니 안녕 곧 찾아오겠습니다 또 네 준비하러 갑시다 이제 안 그래도 하얀데 하얀니까 corresponding 현 네 이렇게 갑